진짜 완전히 꽉꽉 채웠다 꽉꽉 여기 류현이한테는 물 빼다가 꽁 했어 그치? 하니도 밥 먹어야 되는데 류현이 맛있어? 응 어 여기는 내릴 수가 없어 희망이 노리지 마라 아빠꺼 류현이는 청소하고 있어요 아빠가 류현이 침대 만들고 있어요 류현이 침대로 가봐 류현이 침대 어딨어? 아이 잘하네 그거 류현이 침대지? 아빠가 반짝반짝 해줄게 반짝반짝 어떡해? 아이 잘하네 류현아 그렇게 좋아? 네 그렇게 신나요? 뭐하고 계세요? 류현이 침대까지 찍지도 왜 캠핑에 와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류현이가 오늘 일에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엄청난 토그를 해서 아 빨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류현이는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 캐노피에 저렇게 빨래가 놀려있군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네 아이 잘하네 아빠한테 주려고 그거 가져왔어? 아빠 줄거야? 땡큐 땡큐 조심해 저거 앗 뜨거워 앗 뜨거워 거기 앉아있어서 거기서 봐 이것도 아빠 준다며 불 불이지 불 불 오 뜨거워 우리 사이트 좋지? 아니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는 벌써 이렇게 캠핑을 얘도 즐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오늘만 지나면 이제 리온이 불멍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 17개월 인생에 불멍을 하네 그러니까 불멍하는 거 좋아? 리온이가 가져온 거 아빠가 뗄감으로 쓰네 맞아 리온이가 저거 가져왔지? 리온아 아빠 뭐해? 아빠가 치익하고 고기 굽는 거지? 응 오늘은 아빠가 맘마해주네 그치? 아빠 아빠가 뭐하고 있어요? 치익 치익하고 고기 굽고 계세요 고기 누가 했지? 아빠 아빠가 어떻게 했어? 고기? 얼굴 똑똑해 아이 맛있어 그치? 많이 먹어? 네 아이 멋있다 리온아 캠핑 좋지? 네 이제 좀 더 크면 아빠랑 둘이 오자 알았지? 엄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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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 쨔우 이거 쨔우 맞아? 이거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응 하니야 아빠 하니 안 잊었어 하니의 꽃등심 하니도 고기 먹을 거래 madam 앉아야지 하니야 맛있어? 하니 맛있어? 하니 맛나 먹지 리온아? 하니야 씹어 다 먹은 자의 여유 야 예 불꿈 날라왔어 야 뭐 먹는 거야 우리 지금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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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아 이거 뭐야? 애벌레 애벌레 맘마 먹고 어떻게 됐어? 뷰티풀 버터플라이 됐지? 엄마 류은이 뭐해? 응? 그거 뭐하는거야? 아빠한테 먼지 다 날리네? 응 아빠한테 먼지 날리게 하고 있는거야? 응 응 그거 왜 그렇게 하는거야? 류은아 나만으로 언제 넘어왔어? 응 뿌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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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넣는거야? 넣어 이렇게 넣어 옳지 또 찾으러 가 또 어딨어 연희가 후 해볼래? 후 해봐 연희가 후 해볼래? 후 해볼래? 아니 만지는게 엄마가 동그래? 세모 세모는 뭐가 세모네? 아빠 정답 그거 뭐야 리오나? 너 뭐 먹어? 바나나 좀 진정이 돼 지금 팔 어떻게 뺐어요 이렇게? 팔 다시 껴야 되는거 아니에요? 껴보세요 팔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원한데? 안은 안이 더워 계속 육수를 끓이고 그래서 그런거야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 날씨에 4를 먹는게 맞는건가 싶은데 리오니 뭐 먹으러 왔어? 마마 국수 국수 엄마 국수 같이 먹기로 했지? 모자라면 아빠한테도 달라고 해? 숙주 숙주 맛있어? 벌써 나왔어 숙주를 이렇게 잘 먹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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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 집에 가면 숙주도 사야 돼 그렇게 배고팠어? 어 어이구 그렇게 배고팠어 리오니 그 라임도 먹어? 응 안 쉴까? 응 하하하하 우와 우와 하하하하 리오니 뭐 먹어? 국수 국수 냠냠 아이 잘먹네 아이 잘먹네 여기 고기 먹어 어 응 새우 새우살은 없어 다음에 또 해줄게 자 하니 앉아 국물 또? 국물이 맛있어?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상에 이런 인생 맛집으로 오다니 아프 응 여기 맛있긴 맛있네 진짜 또? 응 또 하하하하하하 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오케 오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으 진짜 멋있다 그치? 이거 뭐야 리오나? 호수 호수 빅베어 호수 하니 리온이 안녕 우와 엄청 큰 나무네 올라가 봐 아빠 왜? 거기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엄마가 손 잡아줄게 가봐 여기 올라가 봐 우와 우와 춤 춰봐 거기 그렇게 춤춰? 예예예 이건 리온이 텐트 옆집에 아기가 와서 울고 있어요 땡큐 아가 있지? 아가 뭐해? 어 어 리온이처럼 어 하지? 응 아이 잘하네 해봐 꿍꿍꿍 해봐 아이 잘하네 그리고enan 저거 뭐야? 왓집 호수 호수 소실 Scotul 호수 우와 재밌어? 응 우와 숟 숟 미온이가 운전합니다 부릉부릉 해봐 부릉부릉 부릉부릉 기어도 바꿔야지 이것도 촉촉해야지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부릉부릉 아이고 잘하네 오 그런 것도 날 볼거야 호수 좋아요? 우리 뭐 보러 왔어? 호수 호수가 반짝반짝하네 그치? 뭐야 이게 이거는 빅베어 클럽이고 뭐야 이게 지금 반이야? 여기 뭐야? 내가 그랬잖아 하나만 살걸 그랬나봐 우와 리온이 뭐 먹을거야? 여기 어떤거 먹고 싶어 리온이는? 이거? 응 먹어봐 리온이가 제일 먼저 먹어봐 냠냠 해봐 어때? 네 맛있어? 응 맛있어요? 응 네 해야지 네 많이 먹어 어 예쁘다 오빠 저것도 먹어 먹고 먹고 엄마가 여기 리온이꺼 놔뒀지? 오 아유 시원해 시원하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참방참방 참방참방 아빠 아빠 아빠가 해줬지?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차가워 어 차가워 됐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됐다 또 해봐 리온이가 해봐 뭐야 천방천방 해봐 뭐 잡았는지 로아 아이 잘하네 여기도 여기도 아이 차가워 아이 시원해 됐어 됐어 자 예이 아유 다 젖었네 괜찮아 금방 날라 한 바퀴 더 울고 오면 돼 이렇게 들어가 어 미온이가 해봐 오잉 리온이 양말이지? 리온이가 빨아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우와 노란 국물이 나오네 우와 으엘 리온아 빨대로 글씨 쓰는 거야 그렇게 응 너 진짜 멋있게 앉아서 한다 헤이 수까 those 눈물도 안나면서 어? 눈물도 안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응 어 산책 갔다와 리원아 아빠가 밥하고 있을게 리원이랑 엄마랑 산책하고 올까? 막 웃음이 나오는 맛이야? 응 뭐 먹었는데? 뭐 고기 고기 누가 해줬는데? 응 아빠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고기 어떻게 했어? 치식했어? 그렇게 구웠어? 또 또 또 먹어봐 ăm 고기 맛있어? 응 고기 맛나? 응 많이 먹어 마지막 저녁은 떡볶이로 밥 먹고 저녁 산책을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은요? 한이 어딨어 한이 한이 어딨어 한이 저기 있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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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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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 어이구 리온아 저녁 뭐 먹었어? 미 어? 김 먹었어? 응 또 뭐 먹었어? 국수 먹었어? 어? 또 생각해 또 훔쳐야 돼 또 못 먹었어 아빠가 시 시 하고 뭐했어 고기 고기 맞아 후 다시 올라올게 어 안녕 하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 누구야? 안녕 해야지, 안녕 빠이빠이 해 그러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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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워 김 Luftrakt, 진짜 빠르다 어이구 조심 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일어서 손 털고 아이 잘했어 누구 온다고 괜찮아 괜찮아 왜 와 리온아 리온아 빠이빠이해 빠이빠이 빠이빠이 미안해 가자 가자 왜그래 진짜 웃기네 빠이빠이 했어 빠이빠이 했어 그럼 가면 돼 이제 아빠 먼저 간다 안녕 빠이빠이 기다려 해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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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기다려 같이 가야지 저기 가면 우리 텐트집 나오지? 빨리 와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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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어떻게 해 리온아? 리온아 펭귄은 어떻게 춤춰? 춤 그렇게 춤춰? 댄스가 뭔지 몰라 댄스 해봐 댄스 일어나 일어나 잘했어 손 털고 손 털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펭귄댄스 어떻게 해 펭귄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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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아 펭귄댄스 아이 잘하네 엄마 저기 갔네 벌써 엄마 엄청 빨리 간다 엄마 불러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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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미온이 안되는 배우고 아이 신난다 아이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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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 펭귄댄스 어우 잘 마시네 리온이 엄마가 우유 줄까? 우유 안 마셔? 닦아 닦아먹어? 응 들어가 이제 내가 귤 좀 못 꺼내볼까? 사람들한테? 응 여기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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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사람들한테 미안 미안하고 올거야 귤 갖다 주면서 누구 때문에? 미혼미 미혼미 때문에 미혼미 때문에 엄마가 미안 미안하고 올거야 자 들어가자 우리 귤 먹자 이제 들어가서 그럼 들어가자 들어가자 리온은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리온이 책보다 잘거야? 리온아 뭐 가져왔어? 네 그거 가져왔어? 너 누구 줄 알았어? 넌 누구 줄 알았어?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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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r 아이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